우리가 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 지금 그냥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디에서 기회가 오는지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유망 스타트업은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유망 스타트업은 일단 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망하지 않아야 되는 회사들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돈을 ai 분야의 자본적 지출을 가명하면서도 그게 실패하더라도 살아남을 회사인 거죠 그 회사들이 뭡니까 그게 빅테크라는 겁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은 설령 지금 퍼붓는 자본적 지출 이름들 없어지더라도 안 망하는 회사들인 거죠 오픈 ai 회사는 망하는 거죠 돈을 계획대로 못 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근성으로 그냥 우리가 방송을 들을 때 그냥 듣는 신용을 하고 들을 수가 있는데 진짜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냥 그 것으로 들게 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망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안 망하는 데 망할 가능성 있는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ai 분은 여러분이 보시면 나는 ai하고 관계 없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런데 당신 직업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이 ai에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간주되기를 염려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이 유명한 분 같네요 데이비드 아텐보로가 자기 목소리를 복제한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나는 정말 혼란스럽고 그런 것에 반대한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컨텐츠를 입력을 해가지고 공박사 이런 목소리나 제스처 같은 걸 다 복제할 수가 있잖아요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배우들이 자기 목소리 여러분들 복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자주 소개하는 첩이라는 분 ai 분야에 앞서 있는 분이 저는 아티스트를 매우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의 유일한 서비스가 ai에 무의미해질 것이란 그들의 우리를 이해합니다 그들의 상품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티피셜 제널럴 인텔리전스 인공일반지능 요원이 쉬지 않고 더 빠르게 저렴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사무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ai 로봇이 블루 칼라 노동자를 대체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술가들이 로봇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고 지루합니다 예술가들이 다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수나 배우들이 제각조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첩이라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ai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발전은 멈출 수면 우리는 우리가 흔히 믿는 것보다 덜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우리는 겸손함을 발휘하고 오히려 ai를 어떻게 수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예외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블루 칼라든 당신이 화이트 칼라든 당신이 아티스트든 당신이 유튜브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냥 쓰나미처럼 밀어붙이고 버린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첩이라는 사람이 정신 차려라 한 유명 배우가 자기 목소리가 이런 복제되는 것이 너무나 불쾌하다 그걸 멈추라 이렇게 하지만 누가 멈출 거냐 이야기죠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냉정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기회의 여러분들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눈을 감고 10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죽일놈 살릴놈 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거죠 선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한 것을 첩이 씨가 인용했는데 대중들은 엔슬로픽사의 클로우드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연구자들이 많이 쓰는 ai인 퍼플렉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중들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로지 오픈 ai서입니다 오픈 ai서 지명도가 나머지는 거의 바닥인 겁니다 이게 선점 이득이 이렇게 큰 겁니다 선점 이득이라는 것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비교적 유튜브에 영상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런 영상만 제가 여러분들 한 영상만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제 육성하고 다 같이 나중에 제가 많이 늙으면 그냥 제가 나오지 않고 ai한테 대형시키고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 오늘 말한 비디오 랭기지 파운데이션 모델인 겁니다 저 제스처 똑같이 쓸 수 있겠죠 내가 여러분 한 90 정도 되어 가지고 힘이 없어 가지고 실방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실방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비디오 랭기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50 초반에 제 모습을 재현해 가지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가지고 뭐죠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픈 ai는 대중들에게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인터넷 검색이 바로 구글과 동의한 것처럼 여러분 ai는 오픈 ai 사이의 채치 bt하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첩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가끔 제가 모아가 해드리는 것은 다른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일선에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실향 중개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저는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심할 수가 없다 오픈 ai 사도 인수 합병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술은 점점 평준화 돼가고 후발 주자들은 계속 따라오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돈을 데이터 센터에 퍼부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나 이런 회사처럼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데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 사도 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이 ai 혁명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는 아니겠죠 소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여러분들 그냥 우리 일상도 바꾸지만 인터넷 공간도 다 바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진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제너레이팅 ai가 만든 오디오 비디오 사진이 범람한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은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급속히 사람이 생성한 콘텐츠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써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을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ai가 인터넷만 재편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재편하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빠르게 대체하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ai는 혁신과 효율성을 가져주지만 문제가 되는 과제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동영상이 지배적입니다 가상인간이 등장하는 계정은 수백만 명의 팔로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금식은 종종 실제 사진 대신에 ai가 생성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텔레비전 채널에서 실제 사람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ai 기반 뉴스 앵커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런 실방송하기가 힘이 좀 딸리게 되면 일주일의 절반만 제가 나와서 하고 나머지 절반은 50대 제 모습을 보고 내 가지고 뭡니까 가상 여러분들 방송을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첩이라는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아마 아티피셜 제널 인텔리언스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사람만큼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그런 용어를 만드신 분 같습니다 이분 프로페서 이분이 AGI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든 프로페서는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저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 안에 출연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첩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여기서 이름 한 기사를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인간 수준의 AGI 아티피셜 제널 인텔리언스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2년 안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굉장히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첩이라는 사람이 젠선 황 차와 드론과 사람처럼 여러분들 행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매우 수준이 빨리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일반 로봇은 매우 일반 인공지능으로 탑재한 그런 로봇은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미래는 대단히 와일드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젠선 황이 오디오를 가지고 오디오를 분석시키면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젠선 황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이 보시죠 이 엔비디아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렇게 폭발한 겁니다 게임업체가 이런 완전 데이터 센터 업체로 바뀐 겁니다 금융계에서는 골드러시에 대한 멋진 일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금을 찾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금 러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사람은 사판매업자고 청바지 판매업자였습니다 AI 시대도 같은 비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AI를 통해 이익을 얻고 싶어 하지만 모든 회사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엔비디아가 최초로 10조 달러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돈을 벌겠냐 여러분들 첩이라는 사람은 엔비디아가 지금 4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제가 많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죠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는 시장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아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10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비싼 가격에 사면 그럼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초기에 엔비디아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지만 tsmc는 여러분 돈을 계속 벌겠죠 삼성전자가 거의 밀려났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여러분 tsmc밖에 없으니까 그럼 gpu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이 띄고 있지만 스타트업 중에 돈을 버는 데는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 흡수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gpu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ai혁명의 여러분들 동성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 가장 유력한 기업들은 웹서비스 업체가 가장 돈을 많이 벌 것 같다고 보는 거죠 1등이 아마존 웹서비스 2등이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구글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존하고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좀 더 많이 사겠죠 구글은 좀 적게 사고 주고 구글은 조금만 사겠죠 엔비디아를 사야 되느냐 이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죠 대체제라는 부분은 항상 생각합니다 대체제가 그럼 누가 없냐 tsmc는 대체제가 없는 거죠 대만 반도체는 그럼 그 두 개도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오를 길을 갔기도 하고 내려갈 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뭐죠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반도체 섹터의 상장지수 펀드를 살면 되겠죠 오늘 아마 이런 방송들을 보시면 다른 기업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서도 다 방송을 들으시니까 저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을 이야기하고 다른 방송을 제가 거의 안 보니까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을 비교를 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